그 파채 내리는 기계 있죠 거기다가 길쭉하게 내려서 넣어 보세요 색감이 또 아주 죽여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 입니다 자 오늘은 열무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 가족분께서 또 열무김치를 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열무가 또 마트에서 싸기도 하고 냉큼 집어와 가지고요 지금 열무김치 다문려고 준비 중입니다 열무는 지금 1kg로 준비를 했고요 반단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열무는 앞에 요 무 부분 있죠 여기를 제가 이제 과도로 껍질만 제거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열무는요 칼로다가 썼는데 요 앞부분 차례차례 맞춰 놓고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 5cm정도로 재단을 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싱크볼에 담아 주시는데요 저는 싱크볼을 아주 깨끗이 몇 번 지금 닦았습니다 여기다가 넣어 주세요 자 여기에 천일염 잘 섞어 주시고 한 시간만 딱 절이겠습니다 딱 한 시간만 절어 주세요 풀려나니까 살살 이렇게 해 가지고 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절여 주는 동안에 양념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웍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물 그리고 밀가루나 찹쌀가루 있으신 분들은 찹쌀가루 하얀 설탕 미원 그리고 소금 자 이 상태에서 거품기로 밀가루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저어 줍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가 완전히 풀렸으면 불을 센 불로 켜 주시고요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저어 주면서 끓여 줍니다 이렇게 기포가 살짝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럼 풀이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 불을 이제 꺼 주시고 또 냄비 자체를 찬물에다가 담궈서 중탕으로 차갑게 식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무리 양념 할 거 들어 가겠습니다 양파 반개 그리고 열무김치에 이놈이 들어가면 엄청 시원한 맛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자 오이 자 오이 하고 양파를 믹서기에 곱게 갈아 주시면 돼요 자 믹서기에 지금 양파 하고 오이 넣었죠 여기다가 다진 마늘 그리고 그냥 갈면 잘 안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갈아 만든 배를 같이 넣어 주세요 곱게 믹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완전하게 식혀둔 풀에 밀가루 풀에 양파 오이 갈아 만든 배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섞어 주시면은 양념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열무는 제가 한 시간 절여서 한 두세 번 정도 물에 헹궈서 물기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자 이 양념에 열무를 그대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버무려 주시면 되고요 한꺼번에 다 넣고 버무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식당 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들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열무김치에 지금 이제 녹색만 보이잖아요 여기에 청양고추 그 다음에 홍고추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한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그 파채 내리는 기계 있죠 거기다가 길쭉하게 내려서 넣어 보세요 그럼 색감이 또 아주 죽여줍니다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약간 칼칼 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영상에서 몇 번 찍어서 담아 놨는데 사실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이 열무김치 그리고 라면 먹을 때 또 열무 얼갈이 김치 이렇게 먹다 보니까 금방 떨어졌어요 이거 조금 넉넉하게 만들어서 냉장고에다가 조금 보관해 놓으시면 오래 보관 가능하구요 넉넉하게 사셔 가지고 양념을 2배 늘리고 뭐 4배 늘리고 이런 식으로 늘리셔 가지고 더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시면요 뭐 사실 입맛 없을 때 밥하고 먹기에는 진짜 딱 힘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열무김치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가족분께서 또 요청하신 열무김치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이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일찍っ себе 감사합니다 Makingówile 透xe guard 먹 pled 기획 이 스폐 앞 옆 옆 해